그렇죠. 특별하다고 생각합시다. 일단 다른 팀에 뭐 일단 혜린씨가 뭐였죠? 모골계요. 모골계랑 간장치킨을 찾기는 힘드니까. 그리고 제가 뮤직비디오에 비하인드가 있어요. 어떤?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이제 색깔 보정 같은 걸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톤을 맞추다 보니 계속 카이크하니까 혜린한테 너무 카해가지고 가슴이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. 저희가 하얀색 배경에서 이제 군무를 추는 씬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네 명이 같이 서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제가 너무 어두워서 저를 좀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다솜이가 하얀색 배경에 묻어서 눈, 코, 이만 보여요.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 이게 색깔이 다 다르니까 한 화면에 넣기가 되게 좋겠네요. 그런 보충이 있습니다. 저희가. 아 그렇군요. 그만큼 또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정말 밤을 새서 저희가 트레이닝복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. 수윤씨는 개인적으로 진짜 방송에서 1위를